어? 국회? 어? 어 뭐야? 뭐야? 고개 있었어? 어. 뭐야 씨. 어? 뭐야 세윤이 형이었어. 세윤이 형 뭐야? 행운의 편지. 헐! 헐 세윤이 형이다. 헐 세윤이 형이다. 형이 진짜 잘해. 야. 조만간 뭐야? 아무리 그래도. 이거 낫네. 제약진이 글씨 있다고 쓰겠니? 너가 넣었지 아까? 무슨 소리야? 운전할 때 넣었잖아. 저거요? 누구한테 줄까? 세윤이 형 잘할게요. 안 괴롭힐게요. 에이 뭐야. 알았어 봐 진짜 몸이나 누가 넣었나 한번 확인해볼까? 뭐 시선한데? 어디에 꽂혀있는 거 아니야? 막 마이크 이런데? 엉덩이에 넣어놨다가 지금 방구랑 새워 나온 거 아니에요? 에이. 들어오세요 빨리. 진짜 우셨어. 진짜 우셨어요? 예. 지금 한 번 참 울었단 말이야 또. 그럴 거 같아서 준비해봤어요. 뭘요? 1박 2일이잖아요. 1박 2일. 아 복불복이야? 근데 음료 딱 한 개에는 짭짤한 맛이 추가가 되었어요. 정말 랜덤으로 받았고 빵은 다섯 개잖아요. 소금이 추가된 음료를 마시는 분은 없는 걸로 할게요. 그러면 짠 치고 먹자 짠 치고. 자 오늘 잘 견뎌내보자. 견뎌내보자. 가자. 오늘 뭐 견디기 특집이야? 견디기 특집이야? 오케이 초코 퐁당. 오케이 초코 퐁당. 오케이 초코 퐁당. 정우 씨 빠염. 오케이 초코 퐁당. 정우 씨 빠염. 오케이. 야이여 pa. 먹자구. 어 오케이. 먹자구. 정우 씨 빠염. atu Frederic. 찾아보세요. 유 Hill. 아 유 형 어떻게 있는 거를 봐. 도넛에도 소금 없대요? 도넛 없네. 도넛도 많네. 너무 맛있다. 빵. partnership Claudia. 진짜 맛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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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매가 2개였는데 으악! 잘못 잡았어! 잘못 잡았네 3개였어? 아 그래도 까나리 하는 게 어디야 맞아요! 하다! 나 이걸 정훈아 좀 나눠드려라! 아 뜨거! 이거 놔놓고 나 있었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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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나눠드리는데 내가 삐져나오겠다 삐져나오겠어 맛있네 가보자!